전국 장애인체전 참가를 위해 우리 선수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왔을까요?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과 해내고 말겠다는 땀방울을 모아 열띤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아직 국민 모두의 관심은 부족해 보입니다. 내년엔 파리에서 학예 패럴림픽이 열리죠. 장애의 유물을 떠나 모두가 하나 되는 스포츠 축제. 선수들의 값진 노력과 승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장애인체육에 더욱더 응원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